드디어 출전! 파연속 슈퍼프로 3위, 태국! 경량급 왕국 태국이 보내온 외타이 철이는 올해 네덜란드에서 치러진 It's Showtime에서 일본의 에이스 사토우 여시로에게 멋지게 승리! 향후 맥스를 크게 부응시킬 거물에 전격 출전! 요격은 최우혁, 한국! 한국 킥복진계가 자랑하는 강호들이 만만의 준비를 한 K1 철전! 존경하는 선배 임치빈의 투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킥으로 승리를 맹세한다!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다! 투지를 쏟아낸 파이터들, 올림픽 체육관이 요동친다! 다연속 슈퍼프로 3위 대 최우혁!